고툼 이게 인터넷 되게 예뻐요 and潘이 저duc explorers 내가 성북구 석관동이라고 석관동!! 고양이 너무 귀엽다 fretớắn 저거 너무 부럽다 나는 머리 팍팍, 머리카락 좀 이렇게, 나도 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왜, 왜, 왜? 일어나기 싫어서? 다들 출근하기 싫지 뭐, 아침. 한국에서 배우는 화장법 달라요? 저희 나라에서 쿠션을 잘 안 써요. 아, 네. 아, 이제 기창 씨는 9년차 직장이, 우리 극재 씨는 3년차. 바쁘다, 아침에. 누가 먼저 나가요, 항상? 바뀌어요. 비슷하게 나가요? 아침에 약한가 봐요, 극재 씨는. 너무 피곤해. 아, 1호선. 아, 저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서울은 1호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모든 호선이 사람이 많으니까. 1호선은 환승역이 좀 길어서. 이제 진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디, 여기 환승역이 어디예요, 여기? 1호선에서 신임선으로. 내방경. 신임선까지 한 10분을 걸어가네요. 여기 엄청 머네요, 진짜. 이렇게 힘들어서 일할 힘이 없어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이 다 저럽니다, 진짜로. 아침마다. 아, 왔네요. 아, 근데 지금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거 알아? 저거 내려가는데 왔어. 팍 갔는데 문 닫혔을 때. 또 기다려야 되니까. 가기 전부터 지치죠, 원래 출근하기 전부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는. 무슨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근데 백진 가기 싫어. 뭐 차가 계속 막히네요. 이사 전에는 회사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혼집으로 왔으니까. 한 1시간. 원래 뭐 이렇게 서울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40만 원 정도 들고 올라와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으니까. 뭐 월세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시원, 고시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살고. 저도 많이 살아봤습니다. 저도 반지하에서 시작했는데. 반지하. 저 옛날 남자친구 그랬어요. 고시원. 자, 어디서 일을 하고 있을지. 용산에. 용산급. 공산급. 나 여기 알아. 어? 자동차. 네. 오. 매실처 반매. 오. 뭐에요 무슨 차에요? 오, 이게 뭐지? 비싸요. 비싸죠. 아이고, 못 쌓였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닦으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기스 이런 거 되게 또 예민할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자마자 닦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지저분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아예 먼지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보시는 고객님들도 좋아하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과장입니다.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 고급차 파는 사람 같아. 맞아, 맞아요. 일이 잘하게 생기는 목소리예요. 사모님이랑 같이 나눠보신다고 하셨는데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계약을 1년, 1년 반 전에 해두신 분들도 이제 차량 입항이 돼서 인도를 해드리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비싸서 좀 내년으로 미루자. 아니면 지금 좀 살 때가 아니다라고 피드백 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진짜. 우리 교체는 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회사에서 촬영하면 안 된다고 들었었는데 지사장님이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사장님. 사랑합니다. 네가 제가 일하는 최고의 언니예요. 약간 NG 신입사원 그런 느낌인데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는. 몸도 있고 이렇게. 모니터가 두 대야? 네. 여기까지는 일반 직장인들 입장생활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전 안 해봐가지고. 저런 게 신기해요. 사무실에 저렇게 모니터 있죠. 의대 나오신 교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 연구원들이 신약 개발하고 저희는 그 신약을 사람들한테 투여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유효성이 있는지 임상 테스트. 네, 임상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임상 시험이라고 저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신약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아요. 수백억, 수천억 단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라서 아, 중요한 일 하시는군요. 격재 씨는 기찬 씨가 1위 하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화면에서 어땠어요? 멋있어요. 원래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동월도 네,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엄청 멋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멋있네. 한 번도 반했다. 혼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